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유동원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2년 2월 14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역시나 상당히 힘든 또 한주가 이어졌었습니다. CPI 숫자 발표되는 목요일 그 전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서 1% 또 2% 이런 식의 3%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지만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장에 쫓아가는 전략이 아니라 하락장의 분할 매수 전략이 옳다라는 것이 또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그런 현재의 시장입니다. 따라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고요.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된 부분의 우려까지도 같이 곁들여지면서 시장의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정도의 조종이 일어났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잡힐 듯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것이다 라는 우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면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특히 유가, 천연가스, 심지어 반도체 관련된 부품들, 필요한 원자재들 이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어떤 큰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것이 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각은 3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꺾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숫자. 그러니까 1월달이 나왔고요. 1월달은 7.5% CPI 그리고 근원 CPI는 6%. 예상치를 역시 상회를 했고요. 이런 걱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또한 2월달 숫자가 발표되는 3월 초 이때도 아마 숫자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어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완전히 사그러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올해 1,4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3월 16일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그때부터는 시장이 다시 제대로 반등을 할 것이고 올해 초 고점을 아마도 상반기 내에 다 회복하고 상반기를 끝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가면은 그래도 S&P500이 5,000포인트 이상에서 5,100포인트 사이 그리고 나스닥은 1만 7,000포인트를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죠. 이게 도저히 잡히지 않는다.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지 않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고 이 숫자가 8.5%, 9%, 10%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Money Supply Growth Rate M2 증가율이 막 높이 올라갔었을 때 20% 이상 올라갔었고 지금 떨어져서도 13% 때니까 보통 과거에 이렇게 M2 증가율이 높게 나오면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1년 내지 2년 뒤에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물가상승률 7.5%가 10%, 13%, 20%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이걸 잡으려면 금리를 5%, 10%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식의 공포를 얘기를 하고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건 듣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의 입장에서 만약에 금리를 2.5% 이상으로 올렸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맞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패권을 잃습니다. 기축 통화의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미 연준이 아닐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갈 것이다 예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M2 증가율이 지금 13%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까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것은 Money velocity라고 하죠. M2의 통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GDP의 성장이 굉장히 높게 높게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수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서 그렇게 GDP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금리를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거품이 먼저 만들어지고 깨지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 연준은 금리를 계속 먼저 액션을 취해서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액션을 취해서 시장을 완전히 쿨링다운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리액션을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숫자를 잘 들여다보면 병목 현상이 일으키고 있는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라서 자동차 가격이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재생에너지의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3월달은 기저효과가 이미 굉장히 높은 숫자가 됐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작년 3월이었기 때문에 그 상승률은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 개솔린 가격은 40%가 넘죠. YOY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거의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죠. 여러 가지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많이 치솟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영향력까지도 만들어진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던 금요일날 이때에 보시면 인플레이션 예측치는 많이 또 떨어졌어요. 즉 떨어졌다라는 게 미 연준이 예측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미래 기대치라는 부분이 앞으로 5년 뒤 그리고 그 후에 5년으로 보시면 2.04%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얼마나 액션을 빠르게 취할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측치가 오는 3월 16일날 0.5%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걱정했던 그 퍼센티지가 목요일날 자체는 거의 90% 이상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금요일은 다시 떨어져서 5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는 매 분기마다 0.25%씩 올리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속도는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완전히 깨지는 모습이 나올 만한 그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속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저가 분할 매수가 적절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대비해서 폭락장이 추가로 더 일어나려면 또는 대세 하락장이 확실하게 일어나려면 이런 모습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고요. 이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경기가 확 죽을 거다. 확 나빠질 거다. 그래서 장단이 금리 차가 빠르게 축소가 되고 마이너스로 가고 경기 침체 대세 하락장.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야지 결국 폭락장으로서의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장단이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번에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가 정말로 큰 폭으로 하락해서 2012년 최저치 수준까지도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로 빨리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고 또 장단이 금리 차가 축소가 빨리 되면서 1% 수준이던 게 지금 벌써 0.42%까지도 떨어져 있으니까 빠르게 하락하니 이게 경기 침체로 빨리 넘어가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면서 시장을 우려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장단이 금리 차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아직까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 과거에 여러 차례의 장단이 금리 차가 거의 빠르게 축소가 됐었던 시기를 보시면 1977년부터 78년 이때 시기도 있었고요. 또 1984년에서 87년 사이에도 있었고 또 1987년에서 1989년 이때도 있었고 1994년에서 2000년 이 시기 또 2005년에서 2008년 시기 또 2015년에서 2020년 이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6번의 예를 보면서 이렇게 장단이 금리 차가 빠르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안정적으로 0.5에서 1% 사이에서 유지가 되는 때 또는 계속 떨어졌던 때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일거라는 거죠. 지금 떨어졌다가 0.4에서 떨어졌다가 쭉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고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상까지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시장은 제법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장단이 금리 차가 빠르게 축소될 때는 시장의 조종이 작게는 10%, 많게는 25%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 경기 침체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켜보는 임금 상승률과 고용시장의 안정화와 앞으로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어나니까 또 소비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 다 감안했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장단이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경기가 빠르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넘어가고 따라서 대세 하락장이 일어나서 50% 부러지는 장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단이 금리 차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는지 안정을 찾는지 계속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경기가 빠르게 침체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지금 현재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장단이 금리 차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9% 이상의 여신 증가율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있는 명목상으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여기에 또한 이익 증가율 중에서 매출 증가율이 먼저거든요. 매출 증가율이 지금보다도 더 높게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아직까지 경기가 빠르게 침체로 넘어가기보다는 금리를 올리는 스케줄에 따라서 장단이 금리 차가 축소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저가 분할 매수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것 부분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변동성 장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속도 장단이 금리 차의 축소 가능성 그리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시면서 변동성 장세를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부분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유가가 93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러시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원자재 이 부분에 수출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기를 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반도체를 러시아로 수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떤 수요에 대한 또 전쟁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 그 다음에 또 석유 관련된 업종 이 두 가지가 지금 키포인트 에너지 관련된 쪽이 키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과 신재생에너지 업종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지금 93달러까지 올라간 것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100달러도 돌파를 하겠죠. 그러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추가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과거에 얘는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좋은 기회인 것이죠. 어떤 기회라냐는 것은 유가 관련된 쪽이라면 유가를 관련돼서 이제 매도를 해도 되는 타이밍 대표적으로 유가 관련주 중에서 엑션모블이 있을 거고 셰브론 등이 있을 거고 등등등을 보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 거의 대부분 40% 이상 높게 올라간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을 차익실현을 하는 타이밍이 지금 이 전쟁과 연결돼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업종과 ETF, 유가 관련 ETF와 종목들을 쭉 들여다보니까요. 아직까지 유가 관련된 ETF의 상승 여력은 30% 40% 정도가 남아있다. 지금 현재 유가라면.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가가 70달러 60에서 70달러 선에서 65에서 75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나온다면 아마도 상승 여력은 한 20%에서 3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 차익실현을 천천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주를 놓고 보면 가장 큰 대형주들 즉 셰브론, 엑셈모빌, 그리고 마라톤 페트롤리움 이런 회사들의 상승 여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심지어 마라톤 페트롤리움은 마이너스 숫자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잔존가치 모델상의 적정 가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 관련 주들은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돼 있고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 25% 정도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석유 관련 쪽은 5%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를 20% 그러니까 에너지 전체에서는 트래디셔널한 석유에너지 쪽은 전체 에너지 포트폴리오 20% 나머지 80%는 신재생에너지를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전혀 어떤 원자재를 캘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그래서 태양열을 전기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효율이 과거에는 1%, 3% 이랬다면 지금은 30%까지 끌어올려서 더 많이 올라가면 35%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효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미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국가는 중국이고요. 미국은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쫓아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유럽 국가도 계속해서 지금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뉴욕 연금펀드가 셰일가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거의 3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한다.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왜? 카본제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 않는 회사들은 그렇게 매도를 한다. 이런 것이죠. 결국 돈의 흐름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배출 제로와 연결이 되도록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원자력이라든지 천연가스 쪽도 어느 정도 각광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의 트래디션을 한 에너지 관련 주도를 다 던지자 이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톤을 처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가지셔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석유 관련 주들에 있어서는 물론 대본에너지 같은 것은 상당히 매력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천천히 지금 전쟁 관련된 우려가 계속 이어지니까 또 인플레이션 숫자가 계속 높게 나오니까 이것을 감안했었을 때 천천히 지금부터 앞으로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이 유가 관련 주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져간다면 전체 에너지 비중의 20% 정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 5% 정도를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 항상 타임 테이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트가 왕창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순이익 마진율이 떨어진다. 여기에 또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안 좋고 이게 이제 경기 둔화와 연결이 되고 경기 침체로 넘어가고 대세 하락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실적이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4,4분기에 나오고 있는 실적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비용 증가가 크게 일어나고 이것이 어떤 큰 악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실적이 올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예상하는 것은 3,4분기, 4,4분기, 작년 그리고 올해 1,4분기, 2,4분기 계속해서 영업이익 마진율 또는 순이익 마진율이 떨어지고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현재 4,4분기 숫자가 또 3,4분기 발표됐던 내용들도 여전히 마진의 축소가 큰 폭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 상에 잔존가치 모델 상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기업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게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길게 보면 3년, 5년 이런 식의 어떤 큰 폭의 상승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짧다면 내년 말까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이 충분히 있는 주식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4분기 실적의 내용을 보면 실적 발표에 지금 전체 기업들 중에서 S&P500 중에서 72%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77%가 EPS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익 초과치가 자그마치 8.6%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또 77%의 기업들의 매출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4,4분기 매출 증가율이 자그마치 15.3%입니다. 역시나 GDP 성장률을 생각해 보면 올해의 지금 예측치가 순이익 증가율이 8.5% 매출 증가율이 8.1%로서 매출 증가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순이익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측을 했죠, 제가.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매출 증가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순이익 증가율 떨어지는 것은 이제 안정을 찾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건 호재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시자가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더 올라가는 쪽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들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예측을 했는데 어? 안 좋아지는 폭이 별로 아니네? 거의 안 좋아지지 않았네? 계속 괜찮은 ROE가 나오겠네? 이런 기대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에 대해서 순이익 마진율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나오는 실적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기댈만 하네, 믿을만 하네 이런 식으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닌 대세 상승장 아래에 있는데 그 중간 조종이고 이 중간 조종이 시간 조종이 있을 수 있으니 3개월 내지 6개월이 기간이 될 수 있으니 그 구간을 빨리 매수,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분할 매수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실적을 생각했었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두 개의 업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는 이 두 개의 업종에 투자를 해도 강차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물론 변동성이 심할 수는 있지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헷갈리고 또 계속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힘드시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저한테도 푸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지금을 잘 견뎌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큰 폭의 대폭락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정말 버텼다가 그냥 깡통찬네 이렇게 되는 것의 가능성이 정말 낮고 오히려 이걸 잘 버텨내면 제법 큰 폭의 상승장이 또 오고 그 상승장을 잘 또 수익을 낸다면 나중에 정말로 올 수 있는 대세 하락장 이때를 또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함께 좋은 투자 전략을 세워가시면서 종목 선별을 하는 방법들 또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믿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